전소리가 좀 실패 우와 확장팩 쌀을 골라야돼? 네 이거 만약에 V가 나오면 뒤에 V맥스에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? 이거 시끄러워 아니 왜 계속 다 실패 내가 빼내고 싶어 쟤 이해를 빼내고 싶어 쟤 이해를 빼내고 싶어 다 꽝이죠 다 꽝 뭐지? 뭔데 이거? 엘리언 좋은거야? 어니언이 엘리언으로 될 수 있거든요 이거 맞아요 슈퍼레어야? 네 오 슈퍼레언 슈퍼레언 다시 한 번 보이죠 오 슈퍼레언 곰사이 어샤퍼레언